2년 만이지? 잘 컸네. 그거 못해. 근데 너 왜 나 형이라고 안 부르냐? 야? 너 형이라고 안 불러? 아 못해. 안 해. 김 동 원래 뭐든 변하는 거니까 그냥 나도 변한 거야. 이런 기분이었구나. 어떤데? 몰라. 좀 이상해. 김동희. 너 키스해봤어? 해보고 싶어졌거든. 처음으로. 나 왜 그랬냐? 내가 뭐 어떻게 할까? 말만 해. 전부 다 할 테니까. 그런 장난이... 동희 형. 좀... 가르쳐주세요. 하나도 HiçSI 네가 내가 봤을 때 간식